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려고 하시는 친구들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김지영인데요. 제가 짧게 그냥 이 말씀만 드리고 사라질게요.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것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지 너네. 뭘 해야 될지. 저도 그랬거든요. 계속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실모 모의고사 연습을 좀 해보고 풀어보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거 어차피 이 문제 안 나올 건데 뭔가 개념 공부를 더 해야 되나? 근데 뭐가 개념 공부인지도 모르겠고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나? 이게 제일 그렇지 않니 얘들아? 모의고사 보기 전에 단어를 많이 외워놓으면 그 단어가 나오나? 그러니까 이렇단 말이야. 이거는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건 그냥 맞는 얘기야. 대비할 거 솔직히 말할 게 딱히 없어. 아 진짜로. 근데도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 앞에서 찍냐면 여러분들은요. 무조건 무엇이 중요하냐면 사후대비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. 솔직해지자고요. 단어를 갑자기 많이 외운다고 나옵니까? 안 나온다니까요. 실모를 한 회, 두 회 정도 풀면은 뭐 감각이 생기겠다? 모르겠어요. 저는 그 감각이 뭔지. 뭐 확실히 다른가? 아니야. 그거는 어떤 너의 어떤 감각적 느낌일 수는 있으나 실모를 한두 개 풀었더니 그 모의고사가 쉽게 풀린다?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가 어딨어. 연습은 알 수 있습니다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뭐가 중요한 사람들이냐면 시험 끝나고 그 시험지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고요. 그치? 그러니까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부담 갖지 마시라는 소리예요. 아 진짜로요. 열심히만 보시는데 그걸 위해서 갑자기 안 하던 행동들을 막 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아시잖아. 그렇게 해봤자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. 장기적 싸움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몇 단어를 더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. 이게 내신이었으면 제가 그냥 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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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하겠지만 아니잖아요. 첫 번째 오로지 사후 대비가 중요하니까 반드시 뭐를 하시면 좋겠냐면 시험이 끝나고 무조건 중요한 건 끝나고 해요. 끝나고 깨끗한 시험지로 양심의 손을 얹고 내가 잘 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좀 애매했던 부분이나 몰랐던 부분들을 다 표시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. 이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또 이거 어떻게 푸는 건가 라고 이제 선생님들의 해설강의 보지 마시고요. 이거를 먼저 체크를 다 하시고요. 이걸 해설강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각 네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거잖아. 이 사이에 갭이 어떤 게 있는지를 잘 찾으시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해요. 부담 없이 시험을 보시되 부담 가지고 시험 끝나고 대비하시라고요. 무조건입니다. 시험 보기 전에 뭘 더 어떻게 하겠는지 너도 알겠고 나도 알아. 강사인 나도 안다고 얘들아. 시험 보기 전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. 됐지 얘들아? 다만 이제 고3 수준으로 올라오면 제가 해드릴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있는데 그건 고3 퀘스트 또 올라갈 게 있거든요 얘들아. 6월 평가원 대비 퀘스트 그걸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오로지 사후 대비가 맞습니다. 그 말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오로지 두 번째 뭐다? 해석력이다. 오로지 지금은 해석력이다.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고3 학생들이나 제수 친구들 N수 친구들 대상으로 수업하는 건 알고 계시죠?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뭔지 아니? 고3 수준으로 가면 지문의 수상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읽어도 뭔 개소리야 싶은 애들이 나와. 진짜로 그런 애들이 원래 나오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물어보게 돼 있거든? 뭐 예를 좀 하나만 좀 들어드릴까? 제가 최근에 4월 교육청 모의고사 고3이야 고3 4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와 있었던 빈칸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.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거 해석을 읽고 어떻게 이해되는지 한번 보세요. 봐봐 유라시아는 우연히 생물학적 풍부함으로 축복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대륙의 바로 그 방향은 멀리 떨어진 지역 간의 농작물들의 확산을 크게 촉진시켰다. 초대륙 판계야가 조각났을 때 그것은 유라시아를 동서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넓은 땅덩어리로 그저 우연히 남겨두게 되었던 갈라진 틈을 따라 분열되었다.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? 그러니까 고3 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완벽하게 다 해석하지 못해도 대략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해석력이 어느 정도 되면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줘. 어려워도 해결하는 방법. 근데 많은 고3 N수 친구들이 그 방법을 알고 배운다? 나한테 배워 거를. 문제는 적용이 안 돼. 왜일까? 해석이 안 돼. 해석이 안 돼. 그러니까 최소한의 해석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아도 적용을 못하는 거야. 이게 제가 고1, 2 친구들 캐스트니까 정말 얘기하지만 와 정말 선생님이 제일 안타깝고 힘들고 이럴 때가 바로 그럴 때예요. 진짜 제일 힘든 걸 하나를 뽑아라? 수업은 알겠는데 적용이 안 돼요. 해석이 안 돼요. 이럴 때.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고1 리퀘스트는 제가 딴 얘기하고 싶지 않아. 4호 대비가 해석력이야. 솔직히. 일단 이걸 탄탄하게 만들 생각을 해놓고 가세요. 그러면 고3 들어가서 딱히 구문 공부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이게 안 된 친구들이 보통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가자마자 연초에 1월달, 12월달, 그전 12월달, 1월달, 2월달에 보통 막 구문 강의 막 듣거든. 구문 강의 들어서 갑자기 해석력이 올라간다?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얘들아. 절대 안 그럴 거야. 강의 하나로 해석력을 높일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니? 그럼 나 당장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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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야? 몽골 언어 배울래. 몽골, 몽골 언어 저기 뭐, 저기,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니? 몽골 구문 강의 들을래. 그러면 몽골 구문 다 해석이 되겠지.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. 나중에라도 좀 그 구문 강의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거나 빨리 하세요. 제발입니다. 저 진짜 이 말만 해드리고 싶었어요. 여러분들은 편하게 시험 보세요. 사전적 작업보다 사후 작업이 중요한 사람들일까요? 김지영이었습니다.